앞으로 고춧가루 8시 끝나기 한 10년이 왔었으니 여행을 주셨으니 저희도 여기 공연하려고 다시 모니고 하던데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서 하여 오게 주면 저희 공연을 뭐라고 주시는지 너무 섹시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하실 수도 없겠네요 마지막에 아큐아 공연 10년 전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얘가 공연한 곳에서 오셔서 구하려고 한 번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아니요 저희가 사이스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은 저희 끝나기 10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 맞습니다 아기아인분들은 저기 좀 마주시금头 끝나고 먹었습니다 아기아인끼도 왔네요 감사합니다 아기아인끼도 왔데 아기아인끼도 왔대 악주야! 악주야 불러! 악주야 보러 오실 분들은 나중에 오신 사람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보러 왔어요.